네, 그 다음 곡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작곡이에요. 이번에 부가현 하구가 자작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되게 센세이셔널한데요. 여기 지금 받으신 팜플렛 펴보시면 가사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4월 동지자 김정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했고 남한의 두 소년은 배가 고팠다. 두 소년은 1차 야식으로 신라맨을 먹고 2차 야식으로 이승현의 알통탁 강정 혼자서 아니, 둘이서 아니, 셋이서 아니 만천원짜리 여러 시설을 모두 지웠다. 오늘은 날씨가 좀더 바람이 선선이로 낮에야 햇빛이 좀더 꽃이 그냥 돌버린다. 뉴스에 풍한 얘기나 기사를 쏠 것 같았다. 난 오늘 화제 받았다. 밤새서 공부했다. 사이를 날아오기 전에 야식 먹고 살 마시고 노래방 맞아 사이를 날아오기 전에 고백하고 손을 잡고 연애를 하자 체크하고 핸들 말 미사일 온다. 하늘이 청년하늘에 잔디댄 싱그럽고 아 미소가 아는 산들 목소린 달콤하구나 뉴스에 풍한 얘기들 미사일 쏠 것 같았다. 난 오늘 화제 받았다. 밤새서 공부했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뛰어놉시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합시다. 미사일이 사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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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기 전에 내일이 될지 여름일지 모르니까요. 미사일이 사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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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기 전에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봐요.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전작곡 잘 들었습니다.